국세청이 정부의 혁신 성과를 알리고 정부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전시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부산 백세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3개 전시구역에 모두 99개 콘텐츠가 전시되며 국세청은 세금 비서, 원패스 연말정산, 모두 채움 신고를 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전자세정의 전 세계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성과를 얻은 K전자세정과 함께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등의 유용한 생활업종 통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금 비서를 비롯해 모두 채움 신고, 국세통계포털의 생활업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